스페인어 시험 성적은 무조건 추락하겠지만 성적 경험을 추구하는 스페인어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영상만 보면 스페인어 읽을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아 부터 갈게요 얘는 이름이 아예요 그리고 발음도 아예요 스페인어는 그냥 발음 기호가 따로 없어요 제가 좀 영어를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가 있는데 얘네가 발음이 다 달라 I am 할 때는 A야 A, May, Boy 여기는 또 갑자기 O같은 발음이야 Boy of my, F와 영어는 이렇게 다양한 발음이 나온다고 너무 힘들다고 근데 스페인어는 어때? Mira, ano, abierto de mi padre 아는 항상 아만 발음이 됩니다 스페인어가 처음에는 영어보다 배우기 너무너무 쉽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